을 낭낭 망.. 망매아뇽 망매아뇽 부산 살아요 부산 망매아뇽 더부 더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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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부 여보세요 여보세요 빵 네? 빵야로 이행시 해볼게요 빵 야 야 총소리 빵야 다했어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네 빵빵하신 김대카님 네 다했어요 제가 끊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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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전 지금 안 끊었고 나 veramente 안 끝났다 fundamentally 에 ridiculous 끊고 웃어도 된다고 됐다 끊고 웃어도 된다고 자 자 심호흡하고 다시 전화받을게요 끊고는 웃어도 돼요 끊지마세요 끝까지 끊지마세요 저는 전화를 안 끊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두손 울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뜬냐? 아 곁을 곁을 보이잖아 이러면 곁을 보이잖아 곁을 좀 가릴게요 곁을 좀 가릴게요 곁을 가릴게요 곁을 보이잖아 전화 받았을때 딱 내가 안 끊는게 싫어 끊었대 아씨 잠깐만 에 이 됐다 엇 에이 에이 에듬이예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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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둘리에 가시고기 네 그 둘리에 가시고기 네 그 성대모사 할게요 용사님 저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용사님 다했어 네 실격 실격하고는 끊습니다 실격 실격 있으면 끊습니다 다했다고 해서 끊은 거예요 여보세요 자 웃기실 분들 070749288 전화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웃겨보세요 지금 바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테카나 아 끊어 아 존나 이 새끼 아까 그 새끼네 테카나 테카나 이 지랄한 새끼네 저거 끊고요 여보세요 이 새끼 아까 엉덩이를 찰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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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갑 끊었어요 지갑 끊었어요 지갑 끊었습니다 웃지마 테카나 아 왜 이렇게 웃어 씨발 웃지마 전화 전화 끊었을 때 웃어도 상관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김보송 상대모사 할게요 네 네 전통을 마시려면 하오리 그래 심도보리 다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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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실격 오잼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gehe 기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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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래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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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눈 음.. 기여 흐허허헹 찐디네님 18개 감사드리고요 잘 써? 아니 뜯는다 응 아..나 너무 잘 어울릴 스타일이다 여보세요? JY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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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G YG JYP YG JYP Y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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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 SM JYP SM SM RG SK KT KT JYP 제가 끊었습니다 제가 안 끊었어요 아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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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기린목이에요 기다려봐요 아예 안 끊었어요 하세요 닛목 기린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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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목 고른목 택하니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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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꼬추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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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노잼이야 끊어 너 원조 아니야 원조 저 목소리 아니었어 나도 알어 너 노잼이야 딱 들을 때 바로 웃음 나왔어 장난치고 쟤 원조 아니에요 형들 인정하시죠 쟤 쟤 그거 아니야 원조 원조는 딱 있었어 목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지드레곤 상대방 잘 해볼게요 네 네 네 후 다음전화 추천한번씩 받아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강의로 이행시 해볼게요 네 강의 강의실할 때 네 시작 강 강의실 선생님이 우리집에 찾아올 때 목이 마르시면? 으이 다 했어요? 네 네 다른거 없어요? 네 타고올게요 네 제가 끊었어요 다음 전화 여보세요 뭐하냐? 형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래 안녕 끝난다 예 아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런거 전화하려면 전화하지마 맞지? 어? 지금 저녁팀 미션이기 때문에 여보세요 나를 봐 태권이 나를 봐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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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격 다음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웃겨보세요 짱구 할아버지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짱구 할아버지 했어 다른거에 짱구 할아버지 학교 못하는데 해봐 한번 들어보자 시작 안녕하세요 짱구 할아버지입니다 여보세요 다했어? 네 수고했어 짱구 할아버지 하지마세요 진짜 제발 짱구 할아버지 하지마세요 진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동원참지로 다행시하고 있습니다 동 동원참지 원 원할원이 뭐지 아니 패드림을 치지 말자 솔직히 아니 패드림을 치지 말자 솔직히 짱구 할아버지 하아 여보세요 김감옥 네 김감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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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끊었어요 다음전화 여보세요 저 송혜가 샤워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? 뭐 쇼리 쇼리가요? 송혜요 송혜 예? 전국노래자랑 송혜 아 송혜 송혜 선배님께서 성대모사하라면 형 잠깐만요 형 카톡아이들 띄고 하지마요 아 진짜 형은 진짜 형 매니저 앞으로 하지마세요 아 쟤 자꾸 진짜 어그로 끄지마요 형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송혜 송혜가 샤워하는 샤워할때 소리 시작 뽀송뽀송해 뽀송뽀송해 끝 네 노잼 노잼 끊어 다음 전화 아 죽는 분 없냐 이렇게 우리방에 이렇게 인기가 없어 여보세요 이렇게 좀 개인지가 있는 분이 없어요 여보세요 인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방에 은근이야 총 오 앞에거 안 들려 천사철사 밖에 안 들려 미리방법 inks след 끊jem 공 공 idel 들 들 들 들 들 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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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… 이제 재미없어 야 다른거 없어 야 재미없다고 이제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없어 이제 끊는다 새끼야 다음 전화 처음에 좀 웃겼는데 참으니까 참아지네 아니 5387 이 새끼씨X 계속 전화하네 전화하지마 새끼야 새끼는 전화 몇 번에 여보세요 네 웃겨 보세요 성능은 잘 하겠습니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흔들림입니다 다했어요? 네 실격 자 일단 2시 14분이구요 추천 한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재밌게 웃기신 분들 전화 좀 주시구요 여보세요 아니 5375 씨끈 전화하지말라고 오우 씨 새끼 존나 전화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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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말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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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요? 아니, 잠깐만. 아니 시작한거 아니에요? 네? 아니, 시작한거.. 시작한거 아니에요? 끝났어요. 네? 끝났어요. 아, 끝났어요?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자요 블라 자 블라 드세요 자 추천 좀 해주시고요 아 재밌는 분이 없네요 여보세요 네 범프리카 제일 처음하던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.